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아요? 밤길 걱정은 안해도 되겠어. 따란색이 안해야지. 그러면 버텨주고 명치나 누꼬를 때려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따란색이 안 해주세요. 이렇게 버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마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기 드라마 킹덜랜드에 보면 연예인끼리 하는 꼬시는 소리 있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안아줍니다. 놀라서 때려줍니다. 이렇게 호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니면 왼발 나가면서 살짝 앉으면서 들어주고 손을 잡고 들고 명치를 때려줍니다. 이렇게 때려줍니다. 공략 공략 안나파네. 집중하느냐에 압짝마져.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